대하수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남도방. 안녕하세요. 이거 사왔는데. 이거 남도방이 골라와서 먹으니까 이따가. 잠 좀 만져가지고. 형이 너무. 아니 아까 먹었어. 잘 먹더라고. 나 진짜 옷 갈아입고. 저 사람 정말 애쓰고 있구나. 저도 도와드리고 이제 남편을 도와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설 정도로 저 사람 정말 마음으로 열심히 뭐든지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게 제 눈에 보여서 정말 고마웠어요. 맞아 맞아. 식사상. 모두가. 장모님도 처음 뵙는 거예요. 그렇죠. 남서방. 술 한잔 올리시. 처음으로 술 한잔 올리네. 어머니 아버지. 남서방이 처음으로 술 한잔 올립니다. 짠하네. 가슴이 뭉클하다. 같이 잘. 네. 대가족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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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들이랑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.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현주 씨 정말 예뻐했을 텐데 다섯 남매 중에 막내딸을 가장 예뻐하셨어요. 그만큼 막내 사위도 아이고 내 사위 내 자랑하면서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현준 씨가 서툴지만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우리 내 막내 사위 정말 애쓰네 아이고 이뻐라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따라 더 엄마도 보고 싶고. 그러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고.